식당에 처음 와봤지? 네 오오 오늘 사납댁 생일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오오 우리 이쁜 자기 아빠 아빠 사납댁 언니 딸인거 같아요 와 꽃값 엄청 큰게 두개씩이나 생일식도 엄청 큰거 두개 종농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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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납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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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줄까? 노래 안 해? 지금 줘 주면 맞다 쟤 알아? 알아? 몰라? 몰라? 나 줄게 퇴퇴 기프트 기프트 기프트가 뭐지? 거이었나? 용어로 몰라 기프트 빙빙 까만 퇴퇴 까만 까만 열어봐 여기 리핀 다음은 자기 링도 준비했어? 와 대팡 대팡 넵 이게 되겡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에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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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완균 망고 망고 오늘 맛있게 먹자 오늘 맛있게 먹자 저녁 아들 잘생겼네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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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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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oard 아아 살랑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